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쿠나아 너 어디 너 원주..원주사람이야? 저요? 어 아니요 성 원시야? 네? 성이요? 어 어 아니요 부모님 중에 이 씨 계셔? 이 씨? 이 씨...없어요 근데 왜 똑같애 이 씨? 네? 나이스! 근데 우린 왜 똑같을까? 뇌에 링크돼있는데? 우리 다클라이어 똑같이 달려 그치 항상 같은 방향 같은 거시기로 달려 어? 내 1등이네 야 내가 두 골이나 넣었는데 꼴찌야? 야 쟤네 열받겠다 나갔다 나갔다 으흐흐 숨겨진 동생 뻥 안까고 방광 방광 리플렉시 할 시간 없니? 지금 빨리 다녀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알았어 아 그럼 우리끼리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끼리 합니다 일단 제가 뒤에 있다가 어? 이거 하는데 채팅과? 나도 해야지 응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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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다 했다 했다 우디가 리저브같은게 우디가 없으면 되는데 나이스 아 내꺼 먹었어 야 나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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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있다 너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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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건드려서 안건드린거죠 바운드폴 아 너무 빨라 공이 내가 되고 내가 공이 된다 몰공일체 나와 나와 좋아 올려 아이고 내가 올릴게 어우 아무도 없네 너무 세게 올렸다 다시 올려 아이고 너무 세게 그냥 오워 피다리 아저씨와도 안 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소나님 약간만 미쳐봐요 비행속도 좀 네? 아까부터 비행속도가 너무 빨라 네 안돼 아 아 역시 에이아닌 에이아닌 잠깐만 저거 컴퓨터 아니냐 말발이 네 네 맞아요 한 명 빼고 다 컴퓨터에요 지금 근데 우리 졌네 군대 지고 있네 컴퓨터 안돼 잠깐만 아아 왜이래 왜이래 맨 뒤에 있던 분이 수비를 한번 봐주시고 가야되는데 쟤네 네 명이야 쟤네 네 명 아니야? 아니 세 명이야 어어 안돼 옳지 형이 할게 그래 올려줘 쳐 쳐 쳐 서 드리블 드리블 나이스 으으어어우 아 으흐 rapport 너는 사랑 ART K-E-R 설계어 그렇지! 아 개 아까워 아우 개 아까워 오 나이스 됐다 아 나 아이고 공이 항상 내 주위에 있긴 해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건드리기 위해서 아 나 진짜 손을 손을 자르든가 발을 자르든가 입을 자르든가 둘 중에 하나 잘라줬어 진짜 못했다 미안 나 연습 좀 해야되겠다 진짜 튜토어 시간과 정신의 방 들어가서 3시간 반하고 나올게 너네 다 잘 때 밤새도록 사람들이랑 노가리 까면서 공이나 계속 공이 계속만 어 들어갔다 이거 튜토어 안해도 되겠는데 튜토어 안해도 되겠어 아 설계를 또 오지게 하잖아 여러분 기복에서 지금 상한선 칠댑니다 지금 상한선 기복이거든요 상한칸 치다가 상한칸 아 개 아까워 기복 내 기복에 말려들면 아아 쿠나를 내가 돌렸다 공중에 쿠나를 내가 돌렸어 막아주고 옳지 옳지 나이스 가자잉 아 이게 막혔네 쪼가 쪼가 이거 힘들거 같은데 와아 야 이거 독수리 슛이네 완전 선 제가 참게 막혔어요 와 막혀가지고 이렇게 갔어 미쳤다 독수리 슛 슛 독수리 슛 가라 쿠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렇게까지 신나지마 야야야 그 안에서 나와야되 거기 나와야되 놀때아니야 놀때아니야 왔어 됐다! 됐어! 됐쓰! 와아 나이트 새골다 내가 만든거 알지? 그럼요 3가지 3가지 봐주셨네 차란 저 닉네임 바꾸겠습니다 기복어로 기복어 자 마지막 나이스 속창 아 아 샤발타 가 가자 가자 아이고 이걸 중앙으로만 올려줘봐 나이스 확실해 이거 중앙인거? 확실하냐고 확실하냐고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다 아깝 밖에 천둥치는겹? 그렇지 가자 가운데 가 가운데로 뛰어 가운데로 어 으고 온다 옳지 올려줬쌩 맞다 이거 맞다 와 와 와 이걸 와 이거를 와 난 죽어야돼 아니야 새것을 내셨잖아요 이번판 다 캐디하셨으니까 다시 이거를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아주 예뻤어요 아 아 아름이 넘어지네 예스 아 아 스코어 왜이렇게 높지? 독창이 너 내가 새것을 넣었는데 너가 VIP를 먹으면 내가 뭐가 돼 VIP 보거형님일 줄 알았는데 뭐해 내가 왜 어디 가나 드원아 너는 어느 팀이야? 마틴형이야? 네? 드원이 드원이는 마틴형 방에 자주 가니까 마틴형이겠지 아 저분이 그분이니까 잘한다는데 유레카 아니야? 아이고 들어갔네유 아이씨 다른 분이니까 그치 어 어 야오 옳채 아 미들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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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이스 아 개깝이 쿠나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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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 나 달려나갈꺼 아오 깝이 아 이런 판단력이 아냐아냐 괜히 괜히 판단한다고 나왔다가 다섯번중에 한 번골로 꼴먹긴다 꼴먹세요 가자 나이스 키보 나갔다 키보 나갔다 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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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타타 구호 구호 에어씨 아이씨 하히 에어씨 그동안 시간 끌게 그렇지!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! 떴어! 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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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스뉴스! 됐어! 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! 그렇지! 나이스! 어흐 우리는 발이 두개야 쿠나와 네 발 오른발이 못찾으면 왼발이 차고 왼발이 못찾으면 오른발이 차지 저거 왜 어시 안좋지? 저거 먹은거 아냐? 저거 먹은거 아냐? 아 쟤 안먹었어요 어 뭐야 이거 아 이게? 아 아씨 아 아 이거 게임하면서 욕이 다분한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쌍욕까진 안하고 방언정도로만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 이거 왔는데 헤헤 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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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날뻔했네 아이고 어디 어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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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인터넷 또 끊긴다 어? 어 왜이래 여러분도 끊겨요? 아니요 이거 나만이래 기가 인터넷이 너무 잘하고 나 방금전에 약간 그거 있지 리니지 옛날에 공성전할때 성 못들어갈때 그 아하하 인터넷에서 뺀다음 들어가는거 약간 그 느낌 어 약간 그 느낌이었거든 옳지 나이스 같은팀인가? 착각이 들정도로? 하하 스팀에서 약 2만원정도 주고서 구매해야되는 유료게임입니다 어 동시접속자 수 한 10만명정도 되는 게임이구요 지금 북미나 외국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있는 게임입니다 친구들과 같이하기 너무 좋죠 특히 축구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롤 대신 피파대신 어 어 오케이 알았어 지금 가 다시간다 구나야 가운데로 존송 아이야 아 아 아 아 초콜렛 감사합니다 고마워 제주도야 제주도에 제주도에서 먹었던 감귤 초콜렛 생각나네 존나 개노맛 어 칭찬 칭찬해야되는거 아니야? 아 저주 욕하자마자 제주도 저주 먹었어 하 아유 나 막으로 딱 가는데 너무 아니 초콜렛을 내가 봤을때는 싸구려를 쓰는거 같아 제 원재료는 좋은데 초콜렛 자체가 맛이 없어 다 이긴걸 또 이렇게 지리별별하게 가네 됐다 어 왔다 야 쿠나야 너한테 줬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가 아닌데 잠깐만 한 번 더가 아니야 한 번 더가 아니야 한 번 더가 아니야 우리 쪽으로 한 번 더야 우리 야 초콜렛한테 한 번 더 기회야 이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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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제주도에서 맞는거 아니에요? 그럼 제주도 사랑합니다 막아야돼 막아야돼 그렇지 왔다 제주도 디스 아닙니다 감귤초콜렛 맛이 없다 그런거에요 지역 비하한거 아니니까 발끈하지 마세요 저 돌아루방 좋아합니다 저 돌아루방 좋아합니다 저 돌아루방 좋아합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렇습니까 이 코가 코가 엄청 커가지고 내가 코 크면 뭔지 알죠 이번에 여행갔다 왔는데 내일 모레 캔방하면 봐요 한 번 코가 너무 커가지고 코만 탔어 왕코 왕코 아 진짜로 코 너무 코 크면 뭔지 알죠 야야야야야 아무..없어? 저 있어요 와 써뜨리려고 이거 아 이 땜에 아 쟤가 건드렸어요 쟤가 쟤쟤쟤쟤 쟤쟤쟤쟤 아 그러네 야 우리도 저런식으로 하자 저거 좋은 방법이야 저렇게 하자 우리 똑같이 하자 아 우리는 세명이 무의식간이요 세마리가 우리는 탁 저번에 탁 한 번에 탁 한 번에 세명이서 밀고 들어가자 꼴대까지 공이 있건 없건 한골 먹든 말든 그러면 패기 때문에 지려가지고 말리지 않을까 처음에 달릴 때요? 어 처음에 달릴 때 그냥 밀어버리자고 밀어버리자고 날라가지 말고 닉네임 DJ 제주도인데 시바 경남사로 야 야 이라이씨 사락쿠락 아아 아하 오오 나이스 어 이런 위험이 이런 위험거가 도사리문데 좀 많이 위험하다 아 이 게임 뭔데 이렇게 재밌어 이씨 아 아 아 이자시 나와 나와 어 해 안 돼 안 돼 와 이거 알지 내가 만든거 어? 아잉? 뭐.. 여기가.. 나가지라 하라고 거기.. 그거 말했잖아 이거 이름 이거 게임 원래 이름 사이드라인이라니까 사이드라인 벽치기 게임 이름 미니카도 벽치기 어? 왔는데? 그.. 어우야 들어갔다 야 아.. 개 아깝다 어 야 야 진짜 비웠어 쿠나야 쿠나야 지금이야 내가 했어 내가 하는 거 보라고 쿠나야 그렇게 널 불렀어 쿠나야 들어가는 거 잘 보라고 저까지 조종시키시네 보관리 어디 진지 줄교 자 적 양쪽 사이드에서 2명 접근 중 자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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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 여기 한번 튕긴다 아! 자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스마미세에에에 스마미 쓰끼도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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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하냐 이거 이상한 애들이네